이번 시간에는 EBS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BS, 무슨 교육방송이랑 이름이 같죠? EBS는 Elastic Block Store의 약자이고요. 비유하자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장착하는 하드디스크나 또는 SSD와 같은 저장장치에 해당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이 저장장치에 해당되는 이 서비스, 즉 EBS를 어디다가 장착하냐? 바로 EC2의 인스턴스에 장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EBS는 가상화 기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죠. 첫 번째로 필요한 용량에 맞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하드디스크를 산다고 하면 꽤나 큰 용량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EC2의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웹서비스를 하는데 거기다 어떤 파일을 저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1TB, 2TB 이렇게 많은 용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EBS는 1GB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GB에서 1TB까지를 여러분이 필요에 맞게 구입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즉시 생성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즉시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EC2의 특징과 같죠. 그 다음에 사용한 만큼 과금이 되는 종량제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를 여러분이 생성한 그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EBS에 저장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여러 곳에 복제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그 공간에 어떤 물리적인 손실이나 소프트웨어 결함이 일어나서 데이터가 유실됐을 경우에 그것을 자동으로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복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또는 실제 SSD에 비해서 데이터를 잃어버릴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데이터가 유실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실되기 전에 그 데이터를 다른 데로 복원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인프라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스냅샷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냅샷이라는 걸 딱 찍어두게 되면 현재 그 스토리지, 저장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들 그 상태 그대로 다른 데다가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냅샷을 이용해서 똑같은 형태의 저장 공간을 또 만들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백업의 용도로도 스냅샷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와치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성한 EBS 서비스의 현재 상태 얼마나 IO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열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EC2 인스턴스와 EBS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EC2 인스턴스를 삭제해도 그 인스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였던 EBS는 EBS 볼륨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삭제할 때 옵션으로 자동으로 맞물려 있는 EBS를 삭제하겠다고 해놓으면 같이 삭제가 되지만 그거는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볼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볼륨이라는 것은 EBS로 생성한 말하자면 디스크 하나하나를 볼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EC2에서 인스턴스와 EBS에서의 볼륨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륨 5개라고 하면 데이터 저장 공간 5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EBS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이 콘솔에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일래스틱 블록스토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볼륨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볼륨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하드 디스크 또는 SSD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EBS 볼륨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크리에이트 볼륨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 자유롭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생성하고자 하는 저장장치의 용량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2기가로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벨일러빌리티 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을 이제 가용성 존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존 웹서비스는 전세계에 여러 개의 흩어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리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지역, 그 리존 안에는 2개, 3개 정도 되는 가용성 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어벨일러빌리티 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지역에 있는 그 가용성 존들은 서로 간에 굉장히 고속으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같은 고속으로 통신을 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시설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장애가 일어났을 때 다른 시설에 있는 장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쿄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이렇게 3개의 존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1a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냅샷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스냅샷으로 이 저장장치의 상태를 그대로 프리징해서 그것을 저장해놨다가 스냅샷을 복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 준비되어 있는 다른 스냅샷들의 리스트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볼륨 타입은 스탠다드가 있고 예 프리비전드, 프로비전드, IOP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IOPS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장장치의 속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 IOPS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내용을 보면 인풋, 아웃풋,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라고 되어 있죠. 즉 초당 인풋, 즉 기록하는 것과 아웃풋, 읽어가는 것에 대한 속도를 가늠한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를 통해서 그 저장장치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 이 각각의 저장장치별로 얼마나 되는 IOPS를 갖는지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하드디스크가 있고 밑에 보시면 하드디스크가 훨씬 더 빠른 SSD가 있는데요. 자 7200rpm의 이 SATA 드라이브, SATA를 채택한 하드디스크의 속도가 75에서 100 IOPS 정도 된다라는 뜻이죠. 10,000rpm은 125에서 150 정도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위투로 내려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SSD가 있는데 SSD는 이 IOPS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 각각의 이 아마존 EBS의 어떤 속도,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이라고 하면 보통 7500rpm의 하드디스크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1600을 하게 되면 하드디스크가 훨씬 더 빠른 IOPS를 갖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만큼 가격은 더 비싸지겠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로 하게 되면 100 정도 되는 속도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지정을 하고 YES 크레이트를 눌러서 EBS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제 밑에 있는 것이 방금 생성한 EBS고, EBS는 이 볼륨은 스테이트가 Available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현재 어떤 인스턴스, 즉 EC2 인스턴스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사용해서 다른 인스턴스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녹색으로 되어 있는 InUse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떠한 인스턴스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착되어 있는 상태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뜻이 InUse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EBS를 생성하는 것까지 했으니까요.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생성된 EBS를 여러분의 인스턴스에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